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터키가 한국과 이탈리아, 이라크를 오가는 모든 여객계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은 예전에 부터의 자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만난 만세가 한국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낙지와 함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옷 테이블하고 그래도 재봉틀을 사드린 게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이걸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기쁨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mãe 너 피아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라이블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우리의 비교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